경주 방패장의 배수시설 설계 해수와 지진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운영 중단과 함께 안정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 방패장이 지하수를 배출하는 배수시설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지진으로 파손될 경우 오염 사고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 발생량과 해수로 인한 염분 영향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최근 배수 펌프를 교체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배수관이 지나는 통로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고 염분에 의한 영향도 설계 당시 충분히 반영해 시공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